그 곡에 춤을 추는 건가? 탱구? 솔직히 상상 안 되는 거 알죠? 그런 거 딱 싫어하게 생겨서 아무리 생각해도 춤은 안 하지 않나? 아, 미안해요. 너무 솔직했죠? 아쉽네요. 못 보여줘서 상상이 상일 텐데. 상상상이라면서요? 상상상이라면서요? 왜요? 탱구는 파트너 없이 못 춰요.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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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남자의 오른손은 여자의 등에. 왼손은 여자의 오른손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. 아니, 이렇게까지. 제자리에서 한 걸음씩 중심 유동해 볼게요. 스텝 할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데려가는 느낌으로. 체중이 완전히 한 쪽에만 갈 수 있게. 오른발로 먼저 두 걸음 나올게요. 오른발. 아뇨,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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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부터 앞으로. 오른발 한 발. 오른발. 오른발. 오른발 사이드 한 발. 이중 바꾸고. 오른발. 다 쉬어. 오른발. 오른발. 한글자막 by 한효정